오늘의 동아, 욕심쟁이 노부부 어느 작은 마을에 나이든 부부 두 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쌍의 부부는 마음씨가 좋았지만 그 이웃에 사는 다른 한 쌍의 부부는 마음씨가 고약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가 숲에 가는 길에 고기 잡는 통발 하나가 길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누가 놓고 간 건가? 아니면 버리고 간 건가? 노부부는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통발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이렇게 낡은 것을 보니 주인이 버린 모양이요. 가지고 가서 뗄감으로 씁시다. 노부부는 통발을 살펴보다가 통발 속에 들어있던 나무뿌리를 뗄감으로 쓰려고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통발을 말리기 위해 벽에 걸어두었지요. 얼마 후 잘 마른 통발을 쪼개려고 꺼냈습니다. 도끼를 가져와 통발을 쪼갰지요. 그 순간 노부부는 기절할 뻔했답니다. 아이고, 이게 뭐래? 통발을 쪼개는 순간 그 속에서 강아지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다치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니? 얼마나 답답했어, 그래. 강아지는 노부부가 반가웠는지 꼬리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노부부는 그 강아지를 애지중지 사랑으로 길렀어요. 동이라는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동이가 밭의 땅을 발로 파며 여기 파보세요라는 듯 멍멍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상하네요. 동이가 자꾸 여기를 가리키며 짖어요. 우리 한번 이곳을 파봅시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노인이 쟁기로 밭을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땅 속에서는 금은보아가 잔뜩 나왔거든요. 아이고, 동이야 고맙다. 네 덕에 우리가 이런 금은보아를 다 만져보는구나. 금은보아가 나오면서 노부부는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노부부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었어요. 그 뒤로 동이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 노부부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를 부러워한 이웃집 노부부는 착한 노부부의 집에 놀라운 척하면서 몰래 동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개를 데려가 보물을 파라고 화를 냈습니다. 어디야 또 보물이 있는 곳을 말하란 말이다. 버티던 동이는 너무 지친 나머지 어느 땅을 가리키며 힘없이 짖었습니다. 이제 됐네.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하며 기대에 부풀어 동이가 가리킨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보물은 어디 가고 이게 대체 무엇인 거야. 그곳에서는 보물이 나오기는커녕 두꺼비만 잔뜩 나왔답니다. 이놈의 못된 강아지가 나를 돌려. 화가 난 이웃집 노부부는 개를 쟁기로 때려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편 동이가 없어진 것을 알던 부부는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후 뒤늦게 이웃집 대문 밖에 죽은 채 버려진 동이를 발견하였어요. 자식과도 같은 동의를 잃고 슬픔에 잠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부부는 마당에 죽은 개의 무덤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비바람으로부터 개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주변에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무덤 주변에 심은 나무는 금세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죽은 동이가 노부부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 무덤 옆에 있는 나무를 베어 절구를 만드세요. 아이고 동이야 어쩐 일이냐 절구는 왜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 절구로 떡을 만드세요. 그 말을 하고는 동이는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간밤에 꿈에 동이가 나와서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갔소이다. 당신 꿈에도 나왔어요? 제 꿈에도 나왔어요? 듣고 보니 노부부 모두 같은 꿈을 꾼 것이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꿈이라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동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봅시다. 노부부는 동이의 말대로 절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구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절구로 친 떡이 전부 보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래요? 동이가 또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네요. 보물들 덕분에 노부부는 이전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하던 그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먹고 입을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소식은 욕심쟁이 옆집 노부부에게 금방 전해졌습니다. 욕심쟁이 노부부는 또다시 노부부네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동이를 죽인 게 욕심쟁이 노부부라는 사실을 몰랐던 착한 노부부는 반갑게 욕심쟁이 부부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기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기 저 절구를 빌려줄 수 있겠소? 아이고 그러시지요. 조심히 쓰고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아무렴 꼭 돌려드리고 말고요. 그리고는 욕심쟁이 노부부는 신나게 절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자는 밤에 똑같이 떡을 만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엔 보물이 나왔을까요? 보물은커녕 떡이 모두 벌레로 변했답니다. 이놈의 나쁜 절구통! 화가 난 욕심쟁이 옆집 부부는 이번에도 도끼로 절구를 부서서 장작으로 써버리고 말았답니다. 욕심쟁이 노부부가 여러 날이 지나도 절구를 가져다주지 않자 노부부는 욕심쟁이 노부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욕심쟁이 노부부는 뻔뻔하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미안해서 어쩌지요? 실수로 절구를 태워버렸답니다. 아이고, 알 수 없지요. 그럼 타고 남은 재라도 주십시오. 욕심쟁이 노부부는 재를 무엇에 쓰려고 하나 생각했지만 별 생각 없이 재를 찾아서 주었습니다. 노부부는 그렇게 동의를 생각하며 하는 수 없이 절구가 타고 남은 재라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다시 동의를 꿈에서 만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절구가 타고 남은 재를 가져오셨지요? 그 재를 마른 번나무에 뿌려주세요. 동의야,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꼭 그 재를 번나무에 뿌려주세요. 이번에도 동의는 그 말을 남기고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가지고 온 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던 노부부는 동의의 부탁대로 번나무에 재를 뿌려주었답니다. 그러자 마른 번나무에 금세 꽃이 피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영주가 착한 노부부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영주가 번나무를 보더니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기가 누구의 집이냐. 세상에 태어나서 저리 멋진 번나무는 처음 보는구나. 감동한 영주는 번나무 주인인 노부부를 찾아와 가끔 번나무를 보러 올 테니 잘 가꾸어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보물을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옆집 노부부가 이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집에 있던 절구를 태운 뒤 재를 번나무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영주가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영주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앞이 도무지 보이질 않는구나. 꽃이 피기는커녕 제가 날라가 지나가던 영주와 무사의 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까지도 제투성이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대체 누구의 짓이냐. 영주가 화가 나서 제가 날라온 곳을 찾아갔습니다. 화가 난 영주는 노부부를 잡아갔답니다. 정직한 노부부의 소중한 개와 절구 절구를 태운 재를 탐냈던 옆집 노부부는 영주에게 잡혀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욕심쟁이 노부부가 사라진 뒤 착한 노부부와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과부와 매사냥꾼 옛날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어린 손자와 손녀를 키우는 중년의 과부가 있었습니다. 병으로 남편과 아들 내외를 모두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사람들의 일을 도우며 돈을 벌어서 힘겹게 손주들을 돌보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과부는 집에서 소일삼아 당 몇 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집위를 도와주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손자와 손녀가 하얗게 겁에 질린 얼굴로 마당에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얘들아 무슨 일인데 그러고 서 있니?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은 대답했습니다. 닭들에게 먹이를 주러 갔는데 닭들이 전부 죽어 있었어요. 과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서둘러 닭장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 닭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어디서 날아들어왔는지 웬 매 한 마리가 죽은 달개 내장을 파먹고 있었어요? 이놈 네가 애지중지 키우던 우리 닭들을 모두 죽였구나. 과부는 잔뜩 화가 나서 냅다 빗자루로 매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잠시 후 그 마을에서 성격이 험악하기로 소문난 매 사냥꾼이 들이닥쳤습니다. 과부가 죽인 매가 자신의 매라고 했어요. 사냥꾼은 오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나 매매를 왜 죽인 거요? 어서 맷값을 물어내시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지요. 과부는 두렵기도 했지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과부 역시 방금 일로 화가 단단히 난 상태였거든요. 이보시오. 당신 매가 우리 귀중한 닭들을 모두 잡아먹은 것이 안보이시오. 먼저 닭값부터 물어내지 않으면 한 푼도 줄 수 없소. 하며 당당하게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사냥꾼은 계속 실랑이를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판이 날 것 같지 않자 억울한 과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우리 원님에게 판결을 부탁합시다. 그러자 사냥꾼이 대답했습니다. 좋소. 원님 판결에 따라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오. 둘은 결국 고을 원님에게 판결을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은 원님 앞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원님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원님은 마음씨가 좋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과부 쪽에 마음이 더 갔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애초에 매 사냥꾼이 매 간수를 잘못해서 생긴 일임에도 매 사냥꾼이 계속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가족은 가난해서 매 값을 물 쳐지도 못 대는 것 같은데 저 과부를 돕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매 사냥꾼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매들은 보통 무엇을 잡느냐? 사냥꾼은 대답했어요. 매들은 보통 토끼나 꽝 족제비 같은 들 짐승류를 잡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번에는 매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매 값은 얼마인가? 사냥꾼은 매 값을 올려받을 욕심으로 말했습니다. 매들은 보통 둔한 놈이라도 오백냥은 넘게 나갑니다. 하며 거짓으로 값을 높여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원님은 질문을 바꿔 다시 물었습니다. 매가 아닌 솔개들은 무엇을 잡느냐? 그리고 값은 얼마냐? 사냥꾼은 대답했습니다. 솔개들은 그냥 닭과 같은 가축이나 개구리 등만 잡고 값도 없어서 거져주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힘 들일 필요 없이 간단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이었습니다. 방금 과분의 닭을 잡은 매는 솔개이니 사냥꾼이 닭값을 물어야 한다. 네? 사냥꾼은 억울했지만 애초부터 자기 잘못으로 일어난 일인데다 이치에 맞는 말이고 원님의 명이 지염에서 결국 울며 거자먹기로 울상을 지으며 닭값만 잔뜩 물어주게 되었답니다. 과분은 원님의 멋진 판결에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 과분은 원님에게 작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과분은 이웃집 이를 돕고 그날 받은 품삭으로 수수로 수숫 팥떡 여러개를 만들어 관하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원님을 뵙고 말했지요. 원님 지난 일이 너무 감사해서 떡을 좀 해왔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이것 밖에는 원님은 이중 떡 하나를 먹더니 말했습니다. 아주 맛이 좋구나. 잘 먹었다. 이리 맛있는 떡을 그냥 먹을 순 없지. 하며 맛을 칭찬한 뒤 떡 값으로 다섯 푼을 과부의 바구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지난 일이 너무 감사하여 제가 성의로 준비한 것이온데. 과부는 너무 황송하여 괜찮다고 했지만 원님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나 또한 고마움의 표시니 거절하지 말거라. 그리고 남은 떡들은 아정과 포졸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과부는 아정과 포졸들에게 떡을 모두 나눠주고 고개 숙여 여러 번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은 아전들과 포졸들을 집합시켜 얼마의 떡을 먹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방은 세 개 정도를 먹었고 형방은 열 개 정도 나머지 사람들도 각각 먹은 떡 양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채 말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떡을 먹었으면 보답을 해야 하는 법이요. 떡 한 개당 못해도 삼푼으로 쳐서 먹은 떡의 양만큼 과부에게 돈을 주시요. 아전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으나 인의 사토의 뜻을 깨닫고 뿜뿜히 돈을 모아 과부 내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원님은 쪽지 하나를 적어서 함께 보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떡을 너무 잘 먹어 아전들 이 뜻을 모았소. 작은 땅이라도 사서 식구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오. 과부는 원님과 아전들의 친절한 마음 씀씀이에 고마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쪽지에 적힌 원님의 당부대로 작지만 기름진 밭을 사서 밭을 일구며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졌던 사냥꾼은 그 후로는 다시는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최고의 목수 황우양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황우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황우양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목수였습니다. 황산들의 사는 황우양은 예쁜 처녀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동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 하늘의 건물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늘의 신은 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하늘의 궁전을 다시 짓기로 하고 그 일을 최고의 목수인 황우양에게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차사를 불러서 명령했어요. 곧바로 땅으로 내려가 황우양을 잡아오너라 급한 일이다. 차사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고 황산들로 내려갔습니다. 황우양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앞을 집의 신들이 막았습니다. 문의 신인 문신 곧간을 지키는 어방신 외양간을 지키는 마부왕이 차사의 앞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차사는 하는 수 없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부엌을 지키는 조황신이 차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차사는 조황신에게 황우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조황신은 황우양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흙모든 신발을 부엌에 던져놓아 평소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황우양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차사는 조황신의 말에 따라 황우양을 붙잡았습니다. 차사가 말했어요. 당장 따라 나서거라. 황우양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대답 했습니다. 아니 궁전을 다시 지으려면 여러가지 연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바로 떠난다는 말이오. 연장을 마련하려면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차사는 하루가 급하다며 사흘 안에 연장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황우양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우양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황우양은 부인이 알아도 해결할 수 없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자꾸 물어보자 하는 수 없이 하늘의 궁전을 짓기 위해 가야 하는데 연장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편하게 잠이나 주무세요. 황우양의 부인은 곧바로 편지를 써서 솔개에게 물려 하늘로 보냈습니다. 옥황상재가 그 편지를 보내 질 좋은 쇠를 보냈습니다. 부인은 쇠를 받아 하루 만에 작업에 필요한 연장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 세 마리를 구해서 연장을 모두 싣고 황우양이 떠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황우양은 깜짝 놀랐지만 갈 길이 바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지도 못했습니다. 황우양이 막 떠나려고 할 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그 누구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말을 섞으면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황우양은 가는 도중에 절대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다음 하늘을 향해 떠났습니다. 황우양이 자기가 사는 황산들을 지나 소진들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저쪽에서 빗정마른 말을 타고 오는 남자가 있었어요. 바로 소진랑 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진랑은 지하에서 3년 동안 성을 쌓고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소진랑은 황우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뇌시오? 그러나 황우양은 아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진랑은 영겁 후 말을 걸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소진랑은 황우양의 뒤에서 욕을 했어요. 욕을 듣자 황우양은 그만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뒤에서 욕을 하더니 당신이야말로 욕먹을 욕먹을 사람이오? 이렇게 해서 말이 시작되고 황우양은 하늘로 일을 하러 간다는 말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소진랑은 그 말을 듣고 걱정이 된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늘에 가서 돌과 흙과 나무를 잘못 쓰면 죽을 수도 있소. 황우양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우양이 소진랑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죽지 않습니까? 소진랑은 옷과 말을 바꿔주면 알려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황우양은 하는 수 없이 옷과 말을 바꾸었어요. 붉은색을 띄고 있는 돌과 나무 흙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우양은 이 말을 듣고 하늘로 떠났어요. 한편 소진랑은 무슨 속셈인지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황우양이 사는 황산들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우양인 것처럼 꾸미고 집으로 들어가 강제로 황우양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황우양의 부인은 피로 쓴 편지를 주춧돌 밑에 숨겨두고 어쩔 수 없이 소진랑을 따라 소진들로 갔습니다. 소진랑은 황우양의 모든 재산도 가지고 갔습니다. 소진랑은 집으로 돌아가자 곧바로 황우양의 부인과 혼인식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황우양의 부인은 자기 몸에 일곱 귀신이 붙어 있어 개똥밭에 구멍을 파고 거기서 3년 동안 지내면 괜찮을 테니 그때 결혼하자고 속였습니다. 그날부터 황우양의 부인은 개똥밭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빨리 돌아와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도했지요. 한편 황우양은 하늘로 올라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었어요. 꿈이 이상해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쳤습니다. 점쟁이는 점을 치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황우양이 꾼 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어요. 그런 꿈을 꾸었다면 살던 집은 잡초만 우거지고 부인은 남의 집에서 살고 있으며 재산은 모두 도둑맞을 발작은요. 황우양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을 서둘러서 3년이 걸리는 일을 석 달 만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에 집이 있는 황산들로 달려갔어요. 집으로 간 황우양은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점쟁이의 말대로 집에는 잡초만 무성했어요. 집이라고는 주춧돌만 남아있었습니다. 황우양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울다가 주춧돌을 베개로 삼아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어디서 몰려왔는지 까마귀 떼가 나타나 주춧돌 밑을 부리로 쪼고 있었습니다. 황우양은 서둘러 주춧돌 밑을 파보았어요. 거기에는 과연 부인이 피로 쓴 천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죽었다면 황천에서 만나고 살았다면 소잼들에서 만납시다. 황우양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했습니다. 곧바로 황우양은 소진들로 달려갔어요. 소진랑의 집으로 간 황우양은 대문밖 우물가에 있는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황우양의 부인이 개똥밭에서 나와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해 오는 게 보였습니다. 황우양은 소나무에서 내려가 오랜만에 만나는 아내와 감격적인 해우를 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귀신들을 불러내 막을 테니 몰래 들어가야 합니다. 황우양은 도수를 부려 파랑새로 변했습니다. 황우양의 부인은 파랑새를 치마에 숨기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소진랑은 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황우양은 얼른 달려들어 가지고 온 연장으로 소진랑을 묶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잠에서 깬 소진랑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황우양이 단단히 묶어놓았기 때문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진랑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황우양은 소진랑을 선앙당의 돌항아리 안에 가두었어요. 산길이나 들길에 돌무더기를 쌓아놓는 게 있는데 그것이 선앙당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진랑의 못된 짓을 생각하며 선앙당을 지날 때 침을 뱉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황우양은 빼앗겼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동화 무서운 삼신할미 옛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삼신할미는 급하게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 사거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천연두에 걸리게 하는 마마신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마마신의 깃발을 내세우고 좌우로 부하를 거느린 마마신은 가마를 타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마마에 걸리게 하려고 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신할미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의 손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이 마마에 걸려 고생하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삼신할미는 마마신의 행렬이 다가오자 길 옆으로 비키고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마마신을 잘 달래서 한 명이라도 마마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마마신이여 내 손을 통해 낳은 아이들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않기를 빕니다. 마마신은 가마를 멈추게 하고 삼신할미를 내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감히 사나이 대장부가 지나가는데 여자가 길을 막다니 참으로 괘씸한 일이로다 썩 저리 비키지 못할까 마마신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삼신할미는 삼신할미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마에 걸린 아이들을 생각하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마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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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신의 행렬은 자욱한 먼지를 피우며 떠났습니다. 삼시넬미는 마음을 모질게 멀고 마마신의 행패를 참았지요. 그런데 마마신은 삼시넬미가 점지한 아이들의 고운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마, 그러니까 천연두가 유행해서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삼시넬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삼시넬미는 분노를 애써 참으로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 때가 있을 것이다. 삼시넬미는 며칠 동안 생각한 끝에 아이를 어머니의 몸속에 넣어주는 생불화라는 꽃을 한 송이 들고 마마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마마신의 부인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열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삼시넬미가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마신의 부인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가 낳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으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어요. 부인은 남편인 마마신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니 삼시넬미에게 도움을 청해 주시오. 마마신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죽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마마신은 옷을 차려입고 삼시넬미를 만나러 집을 나섰습니다. 마마신은 하인을 불렀어요. 삼시넬미에게 가서 내가 간다고 알리거라. 마마신은 천천히 삼시넬미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마신은 자기가 간다고 알렸으니 삼시넬미가 미리 마중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집 앞에 도착했지만 삼시넬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마신은 기분이 나빠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마신은 하늘수 없이 대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도 삼시넬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마신은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삼시넬미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집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깎고 고깔을 쓰고 멤버선 차림으로 다시 와서 무릎을 꿇는다면 너의 집으로 가겠다. 마마신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삼시넬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삼시넬미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시넬미가 말했어요. 너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명주로 다리를 놓아라. 마마신은 삼시넬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제야 삼시넬미는 마마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마신의 부인은 곧 죽게 생겼어요. 삼시넬미가 부드러운 손으로 마마신의 부인의 허리를 두세 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자 몸의 문이 열리고 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마마신은 삼시넬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벌받은 과양생 부부 먼 옛날 동경국이라는 나라에 범우왕이 살았습니다. 범우왕에게는 아들이 아홉 명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래로 어린 삼형제가 나무 그늘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데 스님 하나가 지나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보니 너희 삼형제는 열다섯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삼형제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범우왕 또한 놀라서 스님을 불러 후하게 시주를 하고 아이들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지요. 음, 이 아이들은 수명이 매우 짧군요. 열다섯 살 이상을 살기 힘듭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절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하면 수명이 늘어날 것입니다. 범우왕은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스님에게 맡겼습니다. 범우왕은 아이들과 헤어지면서 비당과 무명 아홉 피를 손에 쥐어 주었어요.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나고 마침내 3년이 지났습니다. 삼형제는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승낙을 했지만 집에 가는 도중에 과양 땅을 지날 때 조심하라고 신신당보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3년 공부가 허사가 될 수도 있느니라. 삼형제는 아버지가 준 비당과 무명 아홉 피를 메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과양 땅에 들어서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형제는 비당과 무명을 주고 밥을 얻어먹기로 했어요. 먼저 큰형이 눈앞에 보이는 부잣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과양생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큰형을 몽둥이로 흠신 두들겨 쫓아냈습니다. 뒤이어 들어간 둘째 형도 몽둥이 찜질을 당했어요. 막내도 포기하지 않고 과양생의 아내를 만나서 시주를 부탁했습니다. 과양생의 아내는 스님이 한꺼번에 세 명이나 들어오자 그제야 예사일이 아닌 줄 알고 물에 식은 밥을 말아서 내주었습니다. 삼형제는 밥값을 치르려고 과양생의 아내를 다시 찾아왔어요. 과양생의 아내는 삼형제가 비당과 무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맛난 음식을 잔뜩 내놓았지요. 술까지 마신 삼형제는 금세 취했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과양생의 아내는 삼연묵은 참기름을 끓여서 삼형제의 귀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삼형제는 금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과양생과 그의 아내는 밤에 삼형제의 시체를 몰래 연못에 던졌습니다. 과양생의 아내는 일주일 후에 삼형제의 시체를 넣은 연못을 지나다가 예쁜 꽃 새송이가 떠 있는 걸 보았어요. 꽃이 너무 예뻐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과양생의 아내가 꽃 앞을 지나갈 때마다 꽃이 달려들었습니다. 화가 난 과양생의 아내는 꽃의 송이를 화로에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과양생의 아내는 구슬 세 개가 화로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예쁜 구슬이었기 때문에 놀이개로 쓰기 위해 화로에서 꺼냈지요. 과양생의 아내는 구슬을 갖고 잠깐 놀다가 입에 넣었는데 구슬이 저절로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후 열 달이 지나고 과양생의 아내는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과양생의 아들 삼형제는 매우 똑똑했어요. 그래서 열 다섯 살이 되던 해에 과거를 보았는데 나란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과양 땅에 사는 과양생의 집에도 전해졌고 과양생은 큰 잔치를 열어 사람들을 대접하고 삼형제를 기다렸지요. 삼형제는 집에 도착하자 과양생 부부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형제는 절을 한 다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은 것입니다. 삼형제는 그렇게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양생 부부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관가를 찾아가 삼형제를 살려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원님은 황당했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원님이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양생 부부는 계속 졸라댔습니다. 참다 못한 원님은 가장 영리한 강림이를 불러 염라대왕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강림이는 염라대왕이 있는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을 염라대왕을 밧줄로 묶어 잡아왔습니다. 그렇게 잡혀 과양 땅으로 내려온 염라대왕을 앞에 두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과양생 부부는 염라대왕에게 아이들을 살려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자신을 따라오라며 과양생 부부를 데리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염라대왕이 금부채로 연못물을 세 번 때리자 물이 순식간에 말라 바닥을 드러냈고 거기에는 삼형제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염라대왕이 다시 뼈를 모아놓고 금부채로 세 번 때렸어요. 그러자 살이 붙은 삼형제는 귀지개를 펴며 잠에서 깨어나듯 살아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희 아이들이냐 과양생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형제는 죽일듯이 과양생 부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삼형제는 부모님을 만나러 돌아가다가 과양생의 아내에게 뜨거운 참기름으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염라대왕은 화를 내고 있는 삼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아줄 터이니 너희들은 부모님을 찾아가거라. 삼형제를 고향으로 돌려보낸 염라대왕은 소 아홉 마리를 끌고 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과양생 부부의 팔다리 하나에 소 한 마리씩을 묶어 사방으로 달리게 하는 벌을 내렸어요. 그렇게 죽어간 과양생 부부는 죽어서도 사람들의 피를 빠는 곤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부자가 된 어부 옛날에 한 남자가 바닷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는 집에서 곰을 한 마리 키웠습니다. 곰의 나이는 다섯 살 이었어요. 어부는 곰을 자기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그에게는 곰 외에 다른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면 곰에게 주기도 하고 볕이 잘되는 곳에 널어 말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름날 이었어요. 어부는 그날도 다른 날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강 언저리에서 낯선 것이 보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그건 색깔이 예쁜 바다 표범 이었습니다. 어부는 곰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 표범을 본 적이 없어. 난 꼭 저 바다 표범을 잡고 말겠어. 어부는 살그머니 바다 표범이 있는 곳으로 다가 갔습니다. 행여나 들킬까 아주 조심했어요. 바다 표범이 눈치를 채고 도망이라도 치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부는 숨도 쉬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 몽둥이로 바다 표범을 내리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은 바다 표범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어부는 재빨리 바다 표범에 지느러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바다 표범이 정신을 차렸는지 비틀거리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부는 그 순간 마음을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다 표범을 붙잡고 말겠어. 난 바다 표범의 가죽으로 옷을 입을 거야. 너를 죽이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다 표범을 붙잡았습니다. 바다 표범은 자꾸만 물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부 또한 바다 표범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다 표범은 바다 한가운데로 헤엄쳐 갔습니다. 얼마를 더 물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부가 정신을 잃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집안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어부는 찬찬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어디에도 문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한쪽에 불과 그릇 바다 표범에 가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된 거지? 바다 표범이 나를 잡아먹기 위해 이곳에 데리고 온 걸까? 저 여자는 바다 표범일 거야. 어부는 여자를 바라보며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물었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지? 어부는 여자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다 표범인가요? 여자는 빙글에 한 번 웃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 했습니다. 나는 바다의 여신이다. 어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자기가 바다의 여신을 죽일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제가 경솔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어부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에게 곰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곰을 나에게 다오. 만약 곰을 주지 않는다면 너를 죽여서 먹겠다. 하지만 곰을 내게 준다면 너에게 많은 물고기와 바다 표범을 보내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어부는 황급히 손을 좌우로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기꺼이 곰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여신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부는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대답 했습니다. 나는 홀로 사는데 봄과 여름에는 물고기와 바다 표범을 잡고 가을과 겨울에는 짐승을 잡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신은 이번에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난 표정을 지으며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어부가 여신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물고기와 바다 표범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신은 다시 빙긋이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만약 물고기와 바다 표범이 잡히지 않으면 담배와 음식을 물속에 던져 넣어라. 물고기와 바다 표범이 잡히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선물을 보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음식과 담배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물고기와 바다 표범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물고기와 바다 표범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음식과 담배를 보내도록 하라. 어부는 고개를 쑥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을 위해 음식과 담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많은 물고기와 바다 표범을 보내주십시오. 여신은 기분이 좋은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부는 다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신은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에게 배를 한척 내줄 것이다. 물론 나도 너와 함께 갈 것이야. 곰을 가져와야 할 테니까. 다음날 아침 어부는 여신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는 곰이 혼자 어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부는 곰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곰아 넌 내 가족이다. 하지만 이제 네가 떠날 때가 되었어. 나는 너를 바다표범 에게 주려고 해. 바다표범 바다의 여신이야. 아주 훌륭한 여신이지. 어부는 곰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바다표범이 어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곰을 바다표범에게 넘겨주었어요. 여신인 바다표범이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곰의 대가를 주겠다. 앞으로 3년 동안 너는 아주 잘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최고로 좋은 물고기와 바다표범을 보낼 것이니까. 이 말과 함께 바다표범은 곰을 데리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어부는 3년 동안 많은 물고기와 바다표범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멋진 물고기와 바다표범을 말입니다. 어부는 여신의 말대로 부자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꼬마 재봉사 이야기 어느 무다운 여름날 몸집이 작은 꼬마 재봉사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잼이 있어요. 잼 사세요. 잼 창밖에서 잼 장사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 재봉사는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잼 한 병 주세요. 아니 아니 반병만요. 반병이요? 아주머니는 투덜거리며 병에서 잼을 반쯤 푹 떠서 툭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꼬마 재봉사는 빵에 잼을 듬뿍 발랐어요. 입맛을 다시며 한입 크게 베어먹으려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옷을 마저 다 만들고 먹어야지. 한참 바느질을 하는데 달콤한 잼 냄새를 맡은 파리들이 떼지어 몰려들었습니다. 팔을 휘휘 저어 쫓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지요. 화가 난 재봉사는 파리채를 가져와 힘껏 쳤습니다. 그런데 글쎄 파리를 일곱마리나 한꺼번에 잡았지 뭐예요? 한방에 일곱이네? 내가 이렇게 힘이 센가? 꼬마 재봉사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기다란 천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한방에 일곱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온 세상에 알려야겠다. 꼬마 재봉사는 천을 허리에 도르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침 탁자에 치즈 한 조각이 보여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지요.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어야겠군. 꼬마 재봉사가 들판을 진할 때였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덤불 속에 갇혀 날개를 파닥이고 있었어요. 잘됐군. 심심한데 길동무나 해야겠다. 작은 새도 주머니에 잘 챙겨 넣었습니다. 꼬마 재봉사는 들판을 가로질러 작은 마을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재봉사의 허리에 대문짝만하게 쓰인 글자를 보고는 모두 벌벌 떨었습니다. 모두들 꼬마 재봉사가 한 번에 일곱 명을 쓰러트렸다고 생각했어요. 꼬마 재봉사는 강을 건너고 구비구비 고개를 넘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벌벌 떨었어요. 하루는 꼬마 재봉사가 산 꼭대기를 오르는데 몸집이 산만한 거인이 두리번 두리번 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재봉사는 겁도 없이 거인에게 다가갔어요. 이봐 친구 거기 앉아서 세상 구경을 하고 있나 보군 나도 세상 구경을 하러 다니는 참이야. 거인은 재봉사를 깔보듯이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도대체 어디서 꼬마냐? 뭐야? 꼬마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볼래? 재봉사는 허리에 두른 천을 자랑스럽게 내보였습니다. 네가 한 번에 일곱 명을 해치웠단 말이야? 자 눈을 크게 뜨고 날 잘 보라고 거인은 커다란 돌덩이를 주워들고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가 금세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게 다야? 그 정도는 어린애 장난이지. 재봉사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란듯이 꽉 쥐었습니다. 그랬더니 움켜진 손에서 즙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로 치즈였지요. 어때?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꼬맹이한테서 저런 힘이 나오다니. 거인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하늘 높이 던졌습니다. 제법이군. 하지만 그 정도쯤이야. 재봉사는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힘껏 하늘로 던졌습니다. 바로 새였지요. 하늘 높이 올라간 새는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하늘을 올려다보던 거인은 겁이 났습니다. 내가 졌다.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동굴에서 자고 가거라. 거인은 재봉사를 동굴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자면 돼. 거인은 커다란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꼬마 재봉사가 잠이 들자 거인은 쇠 몽둥이로 침대를 힘껏 내리쳤어요. 침대는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꼬마 재봉사는요. 침대 한쪽 구석에 누워있어서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거인은 먹을 것을 구하러 숲으로 나갔습니다. 거인이 동굴로 돌아오는데 죽은 줄 알았던 재봉사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동굴을 나서는 것이었어요. 거인은 재봉사가 자기를 해치러 오는 줄 알고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쳐 버렸답니다. 꼬마 재봉사는 이 마을 저 마을 지나 임금님이 사시는 궁궐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쳐 나무 위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어요. 궁궐을 지키던 병사가 재봉사의 머리에 쓰인 글자를 봤습니다. 병사는 재봉사를 흔들어 깨워 임금님 앞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허 한 번에 일곱 명을 해치웠더니 하늘이 내려주신 장사로구나. 임금님은 재봉사를 가까이 불러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궁궐숲 속에 거인 둘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기까지 해서 큰 걱정이다. 임금님은 재봉사에게 거인들을 물리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꼬마 재봉사는 그 길로 거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거인들은 커다란 나무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이때다 싶어 재봉사는 한 거인의 머리에 돌멩이를 휙 던졌습니다. 돌멩이에 맞은 거인이 눈을 부릅뜨며 깨어났어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때리는 거야? 아니 누가 때렸다고 그래? 거인들은 한들 뒤엄켜 한참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졌지요. 꼬마 재봉사는 병사들을 불러 거인들을 꽁꽁 묻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보잘것없는 재봉사에게 귀한 딸을 시집 보내기 싫었습니다. 숲속에 사나운 유니콘이 있는데 그 유니콘을 잡아오면 공주와 결혼시켜주겠다. 꼬마 재봉사는 하는 수 없이 유니콘을 찾아 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유니콘의 코앞에서 약을 잔뜩 올렸지요. 유니콘은 길길이 날뛰며 재봉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뿌리 나뭇가지에 끼고 말았답니다. 꼼짝없이 잡히고 만 거예요. 그래도 임금님은 꼬마 재봉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재주는 알겠지만 숲에는 유니콘만 있는 게 아니다. 사나운 멧돼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데 그놈들까지 모두 잡아드리면 콩주와 결혼시켜주겠노라. 꼬마 재봉사는 그거야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멧돼지들에 약을 살살 올려 남김없이 잡아 드렸어요. 한 방에 일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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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 말이 아니구나. 비록 몸집은 작지만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임금님은 혹시 놓칠 세라 꼬마 재봉사를 사위로 삼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찔레꽃 공주님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과 왕비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매일 한숨을 쉬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님이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개고리 한 마리가 물속에서 팔짝 뛰어올라와 왕비님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의 소원은 이루어질 겁니다. 1년이 다 가기 전에 왕비님은 예쁜 공주님을 낳으실 거예요. 사실 이었습니다. 왕비님은 1년이 가기 전에 예쁜 여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어찌나 예쁘던지 임금님은 너무나 좋아했지요. 임금님은 공주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임금님은 임금님은 친척들과 친구들 뿐만 아니다. 아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요정들도 초대했지요. 공주님이 요정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임금님의 나라에는 요정이 모두 13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금접시를 12개밖에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정들에게는 반드시 금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요정들 중 하나는 잔치에 초대받을 수가 없었어요. 잔치는 무척 성대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지혜로운 요정들은 차례차례 아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요정은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라고 빌었고 두 번째 요정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고 빌었습니다. 그렇게 차례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갖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열한 번째 요정이 축복을 막 마쳤을 때 열 세 번째 요정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해 화가 나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열 세 번째 요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인사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주는 열다섯 살이 되는 해에 실 잦는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가버렸어요. 모두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직 축복을 하지 않았던 열두 번째 요정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공주님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백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열두 번째 요정은 열세 번째 요정의 저주를 거둬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저주를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지요. 사랑하는 딸이 불행해지는 것을 막고 싶었던 임금님은 온 나라에 있는 물레를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혜로운 요정들이 공주님에게 빌어준 축복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공주님은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하며 총명했어요. 공주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어느덧 공주님이 열다섯 살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마침 그날 임금님과 왕비님은 외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커다란 성에 공주님만 달랑 혼자 남아있었어요. 공주님은 성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방 저방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오래된 탑에 이르렀어요. 공주님이 좁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올라가자 조그만 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자물쇠에는 녹이 잔뜩 쓴 열쇠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공주님이 살그머니 열쇠를 돌렸더니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어떤 할머니가 부지런히 물레를 돌리며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거기서 무얼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실을 잡고 있단다. 저기 우스꽝스럽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 뭐예요? 공주님은 이렇게 물어보고서 자기도 한 번 실을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이 몰래 손을 대자마자 열세번째 요정의 저주가 이루어져 공주님은 그만 뾰족한 물레가락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습니다. 공주님은 따끔 하는 아픔을 느낀 순간 곧바로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 깊은 잠은 곧 온 성으로 퍼져 갔습니다. 그때 마침 외출해서 돌아온 임금님과 왕비님은 성 안에 들어서자마자 금세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금님과 왕비님을 따라다니던 신하들도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마구깐에 있던 말들과 마당에 서있던 개들 지붕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들과 벽에 붙어있던 파리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아궁이 속에서 너울너울 춤을 추던 불꽃까지 조용해지더니 잠이 들었지요. 불 위에서 지글대던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도 지글대던 것을 멈추었고 심부름하는 소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려던 요리사도 소년을 놓아주고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졌고 성 암나무에 달려있는 수많은 나뭇잎들 역시 옴짝 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둘레를 따라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덤불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높이 자라서 급기야는 온 성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계속 자라 드디어 성의 자취는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지붕 꼭대기에 꽂혀있던 깃발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름다운 잠자는 공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까지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공주님을 찔레꽃 공주라고 불렀어요. 이따금 이웃나라 왕자님들이 찾아와서 빽빽한 가시덤불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었어요. 가시덤불이 마치 손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꼭꼭 조여 왕자님들을 붙잡았기 때문이지요. 덤불에 갇힌 왕자님들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안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답니다. 그 후로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한 왕자님이 이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으로부터 가시덤불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가시덤불 속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님이 백년 전부터 잠을 자고 있고 사람들이 그 공주님을 찔레꽃 공주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공주님과 함께 임금님과 왕비님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얘기들을 말이지요. 노인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왕자님들이 가시덤불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덤불 속에 꼼짝없이 갇혀 슬픈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는 이야기까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젊은 왕자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무섭지 않아요. 아름다운 찔레꽃 공주님을 찾으러 가겠어요. 마음 시착한 노인은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왕자님의 뜻을 꺾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찔레꽃 공주님이 백년 동안의 잠에서 깨어나기로 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왕자님이 가시덤불 가까이 갔을 때 그곳은 크고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꽃들은 왕자님이 다가가자 양쪽으로 쫙 갈라져 길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왕자님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왕자님이 지나가자마자 덤불은 둘로 갈라진 적이 없었다는 듯 금세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성 마당에는 말들과 전박이 무늬 사냥개들이 길게 누워 자고 있었고 지붕 위에는 비둘기들이 날개의 머리를 묶고 자고 있었습니다. 성 아내는 파리들이 벽에 붙어 자고 있었고 부엌 에서는 요리사가 심부름하는 소년을 붙잡으려는 듯 팔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까만 닭을 앞에 놓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요리를 하려고 털을 뽑으려던 것이었지요. 왕자님은 앞으로 더 가보았습니다. 안에는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 옥자에는 임금님과 왕비님이 누워 있었어요. 왕자님은 더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성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사람 숨소리마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마침내 왕자님은 찔레콕 공주님이 자고 있는 탑까지 왔습니다. 왕자님은 살며시 문을 열었어요. 그곳에 공주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공주님이 어찌나 예쁘던지 왕자님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은 몸을 굽혀 공주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왕자님의 입술이 닿자 찔레콕 공주님은 살며시 눈을 떠 다정한 눈길로 왕자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 그리고 신하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있던 말들은 벌떡 일어나 부르르 몸을 떨었고 사냥개들도 팔짝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붕위에 앉아있던 비둘기들은 날개에 묶고 있던 머리를 들고서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들판으로 훌쩍 날아갔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파리들은 다시 기어갔어요. 잠잠했던 부엌의 불길은 다시 살아나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음식을 끓였고 고기 덩어리는 다시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는 심부름하는 소년의 뺨을 찰싹 때렸고 소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현은 까만 달게 깃털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왕자님과 찔레꼬 공주님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거지 악사와 공주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매우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어찌나 자존심이 세고 콧대가 높던지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주는 구혼자들을 하나둘씩 모두 퇴짜 놓고도 걸핏하면 웃음거리로 만들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을 공주를 위해 큰 잔치를 열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신랑감 후보들을 잔뜩 불러들였답니다. 신랑감 후보들은 신분과 지위에 따라 나란히 줄을 섰습니다. 맨 앞에는 왕족 그 다음에는 공작 후작 백작 과 남작들이 마지막으로는 명문 귀족들이 저마다 자리를 잡고 서 있었지요. 공주는 후보들을 한 사람씩 둘러보며 어떻게든 트집거리를 찾아내고 야 말았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너무 뚱뚱했어요. 절구통 두 번째 후보는 키가 너무 컸다나요? 늘어진 역가락 같군. 세 번째 후보는 키가 너무 작았대요. 몽땅하면 재주가 없다고. 네 번째 후보는 얼굴빛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낙귀신이 따로 없군. 다섯 번째 후보는 얼굴이 너무 붉었어요. 잘 익은 홍시네. 공주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꼭 한 가지씩 이라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공주는 그 중에서도 맨 앞쪽에 서 있던 마음 착한 왕자를 유난히 놀려댔어요. 조금 뾰족하게 튀어나온 왕자의 턱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것 좀 봐 저 사람 턱은 영락없는 지빡이불이잖아. 그라고는 큰 소리로 웃었지요. 그때부터 왕자의 별명은 지빡이불이가 되었답니다. 늙은 임금님은 공주가 신랑감들을 비웃고 퇴짜놓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걸 보고는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 가장 먼저 궁궐문을 들어서는 거지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겠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맹세했지요. 며칠 후 떠돌이 거지 악사가 먹을 걸 구걸하며 궁궐 창가에서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노래를 듣고 말했지요. 악사를 궁궐란으로 들어오게 하라. 누더기를 걸친 악사는 궁궐로 들어와 임금님과 공주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악사는 한 푼만 달라고 애원했어요.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너의 노래가 기막히게 아름다우니 공주를 너에게 심부러 주겠다. 공주는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지만 임금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오는 첫 번째 거지에게 너를 시제 보내기로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공주가 울면서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목사님 앞에서 거지 악사와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 임금님이 말했어요. 거지의 아내가 궁궐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 남편을 따라 여기를 떠나도록 해라. 거지 악사는 공주의 손을 잡고 궁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공주는 악사와 함께 마차도 없이 걸어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했어요. 거지 악사가 울창한 숲을 지날 때 였습니다. 공주가 악사에게 물었지요. 이 아름다운 숲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 풀밭의 주인은 지빡이 부리 왕자라오. 왕자와 결혼했으면 당신 것이 될 뻔했지. 아 가엾고 불쌍한 내 신세 지빡이 부리 왕자와 결혼 했더라면 악사와 공주가 큰 도시를 지날 무렵 이었습니다. 공주가 또다시 악사에게 물었지요. 이 아름답고 큰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이 도시의 주인은 지빡이 부리 왕자라오. 왕자와 결혼했으면 당신 것이 될 뻔했지. 아 가엾고 불쌍한 내 신세 그러자 악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못 들어주겠군. 온종일 딴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탈영뿐이니 내가 당신 신랑감으로 부족하단 말이오. 악사와 공주는 드디어 초라한 오두막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주가 물었지요. 세상에 이렇게 낡고 좁은 집도 다 있네. 이 작고 볼품없는 오두막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요?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바로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살 집이오. 공주는 잔뜩 허리를 구부린 채 오두막 의 낮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시종들은 어디 있나요? 공주가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묻자 악사가 대답했지요. 시종?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 당신 혼자 알아서 해야 해요. 먼저 불을 지피고 물을 안쳐 서둘러 밥을 짓도록 해요. 난 좀 쉬고 있을 할 줄도 요리를 할 줄도 몰랐습니다. 공주는 한운수 없이 거지 악사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변변 샤는 저녁 밥을 먹은 다음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이튿날 악사는 꼭두 새벽부터 공주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집안일을 하라고 말이지요. 며칠 동안 공주와 악사는 티격태격 하며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며 집에 있던 식량을 축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악사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빈둥거리기만 할 수는 없지 않소. 당신이 바구니라도 좀 짜보도록 해요. 악사는 밖에서 버들가지를 잘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공주는 바구니를 짜기 시작했지만 날카로운 버들가지에 찔려 고운 손이 금방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사가 말했어요. 이거 안되겠군. 차라리 실을 잡도록 해요. 그게 낫겠소. 공주는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실이 스치자마자 공주의 부드러운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흘러내렸지요. 거지 악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눈을 씻고 봐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이를 어쩐단 말이오. 아 내 팔자야 내가 항아리와 질그릇을 쌍값에 가져올 테니 당신은 장터에 앉아서 물건이나 팔도록 해요. 공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백성들이 장터에 나와서 물건을 파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하지만 남편은 거지 악사의 말에 따르는 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공주는 장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에 반해 공주가 달라는 대로 값을 치르고 물건을 샀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돈만 내고 항아리는 그냥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항아리와 질그릇을 판 돈으로 악사와 공주는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 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악사가 그릇들을 새로 가져왔고 공주는 시장 구석에 항아리와 그릇을 잔뜩 쌓아놓고 장사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술에 취한 경비병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경비병은 말을 타고 항아리 쪽으로 달려오더니 항아리와 그릇을 모조리 산산조각 메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눈물의 글썽이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를 어째 우리 그이가 알면 당장 벼락이 떨어질 텐데 공주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 거지 악사에게 장터에서 사고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지 악사가 말했어요. 뭐라고? 세상에 어떤 질그릇 장수가 장터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릇을 판단 말이야? 다행히 내가 오늘 궁궐에 들어간 김에 부엌에서 일할 하녀가 필요한지 물어봤지. 거기서 당신을 하녀로 써주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궁궐에서 밥값을 벌도록 해. 이제 공주는 궁궐에 부엌 대기 신세가 되어 요리사를 돕거나 고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주는 날마다 주머니 두 개에 조그만 단지를 넣어놓고 부엌에서 음식이 남을 때마다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모아둔 음식을 집으로 가져와 끼니에 피를 깨우며 살았답니다. 어느 날 궁궐하는 첫째 왕자의 결혼 소식으로 웅성 거렸습니다. 가엾은 공주도 결혼식을 구경하려고 예식장 문가에 기대서 있었지요. 예식장에 촛불이 켜지고 아름답고 멋지게 차려입은 축하객들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호화롭고 휘양잘란한 식장 안을 들여다보며 공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초라한 신세로 끌어내린 지난 날의 거만하고 버릇없던 행동들을 후회했어요. 시종들은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음식들을 식장 안으로 분주히 나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시종들이 공주에게 음식 부스러기를 던져주곤 했어요. 그러면 공주는 집에 가져가려고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주머니 속에 단지에 주워 담았지요. 어느새 우당과 비단옷을 차려입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두른 왕자가 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문가에 기대서 아름다운 공주에게 다가와 함께 춤을 추자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놀라서 왕자의 팔을 뿌리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로 옛날에 공주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었던 짓박이 보리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손을 힘껏 뿌리치는 공주를 기어코 식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를 묶었던 끈이 부러지면서 공주의 조그만 단지에 담겨있던 음식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국물이 여기저기 흘러넘치고 음식 부스러기들은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주는 너무나 창피해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땅이 푹 꺼져내렸으면 하고 바랬답니다. 공주는 문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계단까지 공주를 쫓아와서 다시 식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집박이 불이 왕자였답니다. 왕자는 공주에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겁내지 마요. 당신과 함께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던 거지 악사가 바로 나란 말이오. 항아리들을 전부 산산조각 내 못쓰게 만든 경비병도 나였고요. 이 모두가 당신을 위해 꾸민 일이었소. 당신의 높은 콧대를 좀 꺾어놓고 싶었지. 나를 비웃던 그 못된 성격도 좀 고쳐주고 말이오. 왕자의 말을 듣고 공주는 세디슨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지요. 괜찮아요. 힘겨운 날들은 다 지나갔소. 이제 기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립시다. 어느새 시녀들이 다가와 공주에게 호화로운 드레스를 입혀 주었습니다. 공주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와 있었지요. 궁궐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와 지빡이 보리 왕자의 결혼을 축하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공주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콧대 높게 굴었던 공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왕자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감한 사냥꾼 무엇이든 자기 맘대로 하는 욕심쟁이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임금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을 싫어하고 무서워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에게도 아끼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임금님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젊은 사냥꾼 이었지요. 사냥꾼은 마구깐 위에 조그만 다락방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사냥꾼을 따르는 말 한 마리가 전부 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사냥꾼이 말을 타고 숲속을 산책할 때였어요. 울긋불긋한 단풍 사이로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 저게 뭐지? 주인님 그건 불새의 깃털이에요. 깃털을 주우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말이 한사코 말렸지만 사냥꾼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은 불새의 깃털을 가져가 임금님에게 바쳤습니다. 오 정말 멋진 깃털이로구나. 깃털 하나가 이토록 아름답다면 불새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지금 당장 가서 불새를 잡아오너라. 만약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사냥꾼은 후회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마구 깐으로 돌아온 사냥꾼은 털썩 주저앉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새를 잡아오지 않으면 날 죽이겠다는 구나. 너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주인님 걱정 마세요. 임금님께 내일 새벽이 되기 전까지 옥수수 백포대를 들판에 뿌려달라고 하세요. 사냥꾼은 말이 시키는 대로 임금님을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옥수수 백포대를 들판에 뿌리도록 해라. 어서 서둘러라.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사냥꾼은 말을 타고 들판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새 한 마리가 붉은 빛을 뿜으며 날아오더니 들판에 뿌려진 옥수수를 조아먹기 시작했어요. 말이 살며시 다가가 불새의 한쪽 날개를 꼭 밟았습니다. 불새가 깜짝 놀라 퍼드덕 거렸어요. 사냥꾼은 재빨리 밧줄을 던져 불새를 묶었습니다. 사냥꾼은 불새를 임금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진귀한 불새를 잡을 수 있다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겠구나. 난 동쪽 끝나라에 사는 아름다운 수정공주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니 수정공주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네 목숨은 없을 거야. 사냥꾼은 힘없이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님께서 수정공주를 데려오라고 하시는구나. 사냥꾼은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주인님 걱정 마세요. 쉽진 않지만 방법이 있어요. 임금님에게 지붕이 황금으로 된 비단천막과 귀한 음식 그리고 가장 향이 좋은 포도주를 달라고 하세요. 임금님은 이번에도 사냥꾼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사냥꾼은 짐을 싣고 말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수정공주가 사는 동쪽 끝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수정공주는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사냥꾼은 바닷가에 황금지붕으로 된 비단천막을 쳤습니다. 햇살을 받은 황금지붕은 찬란한 빛을 내며 바다를 황금색으로 물들였지요.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걸까? 수정공주는 황금빛에 이끌려 사냥꾼의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님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냥꾼은 미소지으며 공주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수정공주는 사냥꾼이 따라준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런데 향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잔 두 잔 공주는 그만 포도주에 취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사냥꾼은 잠이 든 수정공주를 말에 태우고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임금님이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공주 나와 결혼해 주시오. 뚱뚱하고 무서운 임금님이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니 공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난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는다구요. 난 당신과 결혼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죽게 될 것이오. 임금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공주는 한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바위 틈에 결혼할 때 입을 드레스를 두었어요. 그 드레스를 입지 못한다면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임금님은 이번에도 사냥꾼을 불러 드레스를 가져오라고 명령 했습니다. 사냥꾼과 마른 바닷가로 갔어요. 마른 모래밭을 기어다니는 개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개의 집게발을 눌렀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다 할게요. 그럼 수정공주님의 드레스를 찾아와 집게발이 큰 개는 바로 개들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개들이 모래밭을 가득 메우며 바다로 기어갔습니다. 개들이 수정공주의 드레스를 찾아오자 사냥꾼은 드레스를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왔지요. 드레스를 받은 수정공주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걸 찾아온 사냥꾼을 펄펄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임금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사냥꾼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아끼던 말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임금님은 기꺼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마른 사냥꾼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주인님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절 믿고 따라주세요.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답니다. 젊은 사냥꾼은 고맙다는 말 대신 말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라고는 그대로 끓는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안타까워 하고 있을 때 였습니다. 펄펄 끓는 물속에서 젊은 사냥꾼이 더욱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수정공주는 그만 젊은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고집센 임금님은 질투심이 부글부글 끌어올랐지요. 공주의 마음을 돌리려면 자신도 끓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님은 이를 악물고 펄펄 끓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간 임금님은 다시는 속 밖으로 나오지 못했답니다. 고집센 임금님이 죽었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용감한 사냥꾼에게 임금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임금님이 된 사냥꾼은 수정공주와 결혼하여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언니와 게으른 동생 어느 작은 마을에 어머니와 두 딸이 살았습니다. 언니는 부지런하고 마음씨도 착했어요. 동생은 게으르고 마음씨도 고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동생을 더 사랑해서 힘들고 굳은 일은 모두 언니에게 시켰어요. 하루는 언니가 물레로 실을 잡고 있는데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흘러 실꼬리에 잔뜩 묻어버렸습니다. 언니는 실꼬리에 피를 씻어내려고 우물가로 갔어요. 그런데 그만 실꼬리를 우물 속에 빠트렸습니다. 이를 어쩌지 어머니한테 혼이 날 텐데 한참을 울먹이던 언니는 실꼬리를 건지러 우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깜빡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언니는 진한 꽃향기에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는 온통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했고 꽃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길게 뻗어 있었어요. 언니는 겨우 몸을 일으켜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빵 굽는 가마가 나타났어요. 언니는 배가 고팠습니다. 가마 속에 노릇노릇한 빵들을 들여다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빵들이 빽빽 소리쳤어요. 우리 좀 꺼내줘요. 안 그러면 다 타버릴 거예요. 언니는 서둘러 빵들을 모두 꺼내주었습니다. 언니는 다시 오솔길을 걸었어요. 점점 숨이 차고 다리도 아파왔습니다. 그때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가 보였어요. 사과나무는 언니를 보자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나 좀 흔들어줘. 안 그러면 사과가 누렇게 썩어버릴 거야. 언니는 사과나무를 힘껏 흔들어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사과들을 주워 바구니 안에 가지런히 담아놓았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지친 언니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이가 아주 커다란 아주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웃고 있었어요. 난 홀레아줌마란다. 우리 집에 살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겠니? 내 이불을 털어서 벽 오개는 일이야. 이불 속에 깃털이 날리도록 탁탁 잘 털어야 해. 그래야 세상에 눈이 내리거든. 언니는 상냥한 홀레아주머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그렇게 할게요. 부지런하고 착한 언니는 날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니는 홀레아주머니와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일도 크게 힘들지 않았고 음식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머니가 친절히 대해주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주머니 저 엄마하고 동생이 보고 싶어요. 이제 집에 돌아가면 안 되나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집에 보내주마. 홀레아주머니는 언니를 커다란 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착한 아가씨에게 복을 내리거라. 그러자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황금비는 언니의 온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모자도 앞치마도 신발도 모두 황금으로 변했지요. 홀레아주머니는 언니의 손에 실꼬리를 쥐어주었습니다. 잘가요 착한 아가씨. 커다란 문이 닫히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황금으로 뒤덮인 딸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이니? 마음씨 착한 언니는 어머니와 동생에게 우물 속에 빠진 일이며 홀레아주머니를 만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황금을 얻어올 거야. 마음씨 고약한 동생은 은근히 샘이 났습니다. 가시나무로 손가락을 콕콕 찔러 피를 낸 다음 실꼬리에 묻혀 우물 속에 던졌지요. 그러고는 실꼬리를 따라 우물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동생은 오솔길을 따라 바삐 걸었어요. 언니의 말대로 빵 굽는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좀 꺼내줘요. 안 그러면 다 타버릴 거예요. 가마 속에서 빵들이 소리쳤지만 동생은 모른 척 싫어 숯검댕이 손에 묻으면 어쩌려고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또 한참을 걷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사과나무가 보였습니다. 나 좀 흔들어줘. 안 그러면 사과가 누렇게 썩어버릴 거야. 싫어. 사과가 머리에 떨어지면 어쩌라고. 드디어 동생의 눈에 작은 집이 보이고 웬 아주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가 큰 걸 보니 저 사람이 홀레 아주머니구나. 동생은 한 걸음에 달려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홀레 아주머니를 조르고 졸라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충대충 이불을 터는 둥 마는 둥 그것도 며칠 지나니 아예 털지도 않았어요. 보다 못한 홀레 아주머니는 일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제 황금비를 맞겠지? 동생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홀레 아주머니는 동생을 커다란 문 앞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게으르고 못된 아가씨에게 벌을 내리거라. 갑자기 하늘에서 구정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동생은 온몸에 냄새 나는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마음씨고 약한 동생은 죽을 때까지 썩은 냄새를 풀풀 풍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거지 부부와 아기 먼 옛날의 일입니다. 윗마을에는 강희영성이라는 남자거지가 살았고 아랫마을에는 홍은소천이라는 여자거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심한 흉년이 들어 자기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거지에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거지는 아랫마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고 여자거지는 윗마을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마을로 구걸을 하기 위해 자기 마을을 떠났어요. 두 거지는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두 마을 모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부부가 되어 열심히 살지 않겠소? 누군가의 말에 다른 사람이 찬성을 해서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거지는 구걸을 그만두고 품을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거지인 홍은소천이 임신을 했고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거지는 앞이 캄캄했어요. 두 사람 겨우 먹고 사는 형편에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죄야 아이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 은 그릇에 죽을 써주고 밥도 먹여 아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은 그릇으로 밥을 먹였다고 해서 이름도 은장 아기라고 지었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노쇠 그릇에 밥을 해서 아이를 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노쨍 아기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나무 그릇에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문장 아기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딸이 새 태어나고부터 거지 부부에게는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생기고 쌀이 필요하면 쌀이 생겼습니다. 거지 부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가득하고 집은 무너져가는 초가집에서 넓은 기화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딸들도 공주처럼 예쁘게 키웠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막내인 가문장 아기의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호사스러운 생활을 오래하면서 거지로 살았던 예전의 기억들을 하나씩 잊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었습니다. 새 딸의 부모는 심심했어요. 그래서 큰 딸을 먼저 불렀습니다. 은장아기야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누구 덕이냐 은장아기는 생글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덕분이지요. 거지 부부는 흐뭇 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을 불렀어요. 노장아기야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누구 덕이냐 노장아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덕분입니다. 거지 부부는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가문장아기야 네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누구 덕이냐 그런데 가문장아기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님 덕분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 덕분이지요. 이 대답을 들은 거지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내 덕분이라고 이런 불효 막심한 녀석 같으니라고 썩 집에서 나가거라. 가문장아기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가문장아기는 옷가지를 챙기고 약간의 양식을 가지고 집을 떠났어요. 막상 막내딸이 집을 떠나자 부부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큰딸을 불렀어요. 그네야 가문장아기에게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해라. 큰딸인 은장아기는 아버지가 가문장아기를 다시 불러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똑한 가문장아기가 돌아오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갈 수도 있고 훗날 재산을 나눌 때도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가문장아기야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때리려고 나오신다. 가문장아기는 언니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문장아기가 대답했어요. 언니 참으로 모진 사람이네요. 마당 아래로 내려서면 지내로 환생하소. 큰 언니인 은장아기가 마당으로 내려서자 지내로 변해 마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가문장아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작은 딸을 불렀어요. 작은 딸인 노장아기도 은장아기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가문장아기에게 말했습니다. 가문장아기야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때리러 나오신다. 가문장아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니 참으로 모진 사람이네요. 두엄 아래로 가거든 버섯으로 환생하소. 노장아기가 두엄 아래로 가자 버섯으로 변했습니다. 노장아기까지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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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자 부부는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히 나오다가 문에 눈이 부딪혀 부부가 나란히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부부가 장님이 되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처럼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집을 나간 가문장 아기는 이리저리 정한 곳 없이 걸었어요. 저녁이 되었을 때 눈앞에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그 집을 사자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어요. 방이 없어서 재워줄 수가 없어. 게다가 우리는 아들 삼형제만 있어서 가문장 아기는 부엌에서라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집의 삼형제는 말을 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작은형은 자기가 캐온 말을 쪄서 중간에 큰 부분은 자기가 먹고 양쪽 끝머리를 부모님과 손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가운데 살이 많은 부분을 부모님에게 주고 자기는 양쪽 끝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문장 아기는 자기가 가진 쌀로 밥을 했습니다. 삼형제에게도 밥을 주었지만 위에 두 형은 벌레밥이라며 화를 내며 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위에 두 형은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구걸해서 밥을 얻어 손으로 먹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막내가 똑똑하고 마음이 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문장 아기는 삼형제 가운데 막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다음날 가문장 아기는 마바트로 나갔습니다. 큰 형의 밭에는 똥이 가득했고 작은 형의 밭에는 지네와 뱀 등이 우글거렸어요. 그러나 막내의 밭에는 금과 은이 가득했습니다. 막내와 결혼한 가문장 아기는 금세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이 거지가 되어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기쁘게 찬성했어요. 그래서 가문장 아기는 백일 동안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계속되면서 전국의 거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잔치에 들어오는 거지들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부모님은 오지 않았지요. 마침내 잔치의 마지막 날인 백일째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고생을 많이 한 탓인지 많이 늙기는 했지만 부모님 이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하인을 불러서 일렀습니다. 저 거지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마라. 거지 부부는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많이 맡기는 했지 번번이 먹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부러 가문장 아기에 부모가 먹으려는 상을 매번 치웠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잔치가 끝났어요. 거지 부부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도 복이 있어야 한다고 서로를 위안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거지 부부를 상이 차려져 있는 사랑빵으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지 부부는 마음껏 음식을 먹었어요. 얼마 후 가문장 아기가 나타나 말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옛날 이야기나 들려주십시오. 거지 부부는 타령 조로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장님이 되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가문장 아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자기도 모르게 거지 부부에 손을 쥐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가문장 아기예요. 거지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장님이었던 거지 부부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가문장 아기는 부모님을 모시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가문장 아기는 훗날 운명의 신이 되었다고 해요. 자신들에게 쫓겨나고도 부모를 구해준 가문장 아기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부모님과 가문장 아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용왕의 싸움을 끝내게 한 장군 아주 먼 옛날의 일입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동의 용왕과 서의 용왕은 서로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어요. 두 용왕의 힘은 서로 비슷해서 승부가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둘의 싸움으로 해서 늘 파도가 높이 일고 시끄러웠지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육지에는 왕장군이라는 덩치가 큰 거인이 살았습니다. 아주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얼굴도 무섭게 생겨서 사람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왕장군과 힘을 겨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왕장군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장군을 무서워 했기 때문에 왕장군에게 시집을 오려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왕장군은 산속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날도 동해용왕은 어떻게 하면 서해용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해용왕은 서해용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소리는 왕장군이 나무를 베는 소리입니다. 동해용왕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닷속까지 들려올 정도로 힘이 세다면 분명히 서해용왕과 싸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육지로 나가서 왕장군을 데리고 오너라. 동해용왕의 아들은 왕장군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갔습니다. 동해용왕의 아들은 나무를 베는 소리를 따라 왕장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용왕의 아들은 왕장군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왕장군이 물었어요. 왜 나에게 절을 하느냐. 동해용왕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해용왕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왕장군님을 뵙고 싶어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왕장군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볼일 없다고 해라. 동해용왕의 아들은 자기를 따라가면 각진 보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왕장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높은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도 왕장군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누님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장군은 왕장군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만약 조건이 그렇다면 따라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왕장군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용왕은 왕장군을 만나자 서해 용왕과 싸울 때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해 용왕의 귀 밑에 붙어있는 금빛 비늘에 활을 쏘아주시오. 왕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바다에서는 또다시 거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해 용왕은 힘껏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요. 서해 용왕은 신이 나서 동해 용왕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왕장군이 활을 들어 서해 용왕의 귀 밑에 있는 비늘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에 맞은 서해 용왕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동해 용왕은 크게 기뻐하며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용왕의 아들에게 용왕의 딸이 헌 벼루상자 안에 숨어있는 것을 들은 왕장군은 벼루상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용왕은 다른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왕장군은 계속 고집을 피웠습니다. 왕장군은 집으로 돌아와 벼루상자를 책상 밑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해놓은 것이에요. 왕장군은 누가 밥을 해놓았는지 알듯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나무를 하러 가는 척 하고 집 근처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벼루상자에서 예쁜 처녀가 나왔어요. 바로 용왕의 딸이었습니다. 왕장군은 용왕의 딸을 붙잡아 자기와 결혼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용왕의 딸도 왕장군이 싫지 않았어요.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용왕의 딸은 워낙 제주가 많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이 셋이나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용왕의 딸이 왕장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바다의 사람이라서 언제까지고 여기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듯합니다. 서방님은 아이들과 함께 전쟁의 신이 되세요. 용왕의 딸은 이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후 왕장군과 세 아이들은 전쟁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전쟁을 할 때면 이들 전쟁 신에게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교육자 페스탈로치 페스탈로치는 스위스의 교육자로서 사랑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한 근대 교육의 아버지입니다. 페스탈로치가 살았던 시대에는 요즘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린이 다운 대접은 커녕 몸집이 작은 어른으로 생각해 힘든 일도 마구 시켰지요. 바로 그러한 때에 페스탈로치가 나타나 사랑이 깃든 참다운 교육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날 지저분한 마을의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추운 줄도 모르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누덕누덕 기운 옷에 신발도 신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옆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는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아이들을 바라보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가끔씩 몸을 굽히고는 땅 위에서 무엇인가를 주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관 이었지요. 그는 할아버지가 며칠째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하자 아무래도 수상해서 할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도대체 무엇을 줍는 겁니까? 어디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손에 있던 것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여드릴만한 것이 못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뭔가를 숨기는 게 분명해. 경찰관은 이렇게 생각하며 할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억지로 꺼냈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할아버지 이런 걸로 뭘 하려고 그렇게 매일 줍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건 깨진 유리조각과 녹슨 못 등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글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맨발로 놀고 있잖소. 그래서 아이들이 발바닥을 다칠까봐 경찰관은 너무나 부끄러워 할 말을 잊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얼굴을 붉히며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어보았지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사랑의 선생님으로 유명한 베스탈로치 였습니다. 베스탈로치는 어렸을 때 목사님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베스탈로치의 할아버지는 날마다 가난한 농가를 찾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베스탈로치의 할아버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와주는 일에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베스탈로치는 자신도 이 다음에 크면 할아버지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베스탈로치가 노이오프라는 곳에서 자선학원을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선학원이란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모가 없는 고아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이 학원의 성질도 사납고 말썽도 도맡아 버리는 아로이스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가 된 소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로이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베스탈로치는 아로이스를 찾으러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맨날 말썽이나 부리고 싸움이나 하는 나쁜 녀석을 찾아다 뭘 하려고 그러세요. 그 녀석이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구먼. 그건 자산학원의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어요. 물론 페스탈로치 한테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요. 하지만 페스탈로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을 마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못된 아이일수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로이스도 태어나면서부터 나쁜 아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부모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난 아로이스의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마을 사람들은 페스탈로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뒤에서 입이 나비죽거렸지요. 페스탈로치는 혼자서 널따란 겨울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로이스 어딨니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대답하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눈까지 펑펑 내리기 시작했어요. 페스탈로치는 날이 추워지자 더욱더 아로이스가 걱정되었습니다. 이러다간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더 초조해졌어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페스탈로치는 어슴풀에 날이 밝자마자 다시 아로이스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 하나 다니지 않는 마을길 한쪽으로 조그만 발자국 같은 게 나 있었어요. 페스탈로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로이스가 분명해. 페스탈로치는 발자국을 따라 부리나케 걸어 갔습니다. 발자국은 마을 맨 끝에 있는 창고 안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페스탈로치는 살그머니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른 풀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한쪽 구석에 아로이스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지요. 페스탈로치는 아로이스가 잠에서 깨지 않도록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입고 있던 외토를 벗어서 아로이스의 몸을 감싸주었어요. 그 순간 아로이스가 잠결에 헛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엄마 아로이스 페스탈로치는 마치 엄마처럼 아로이스를 꼭 껴안아 주었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듯 아로이스가 눈을 떴습니다. 아로이스는 진짜로 엄마가 나타난 줄 알았던 겁니다. 눈을 눈을 뜬 아로이스는 페스탈로치를 보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선생님 아로이스는 페스탈로치를 와라 껴안고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페스탈로치는 아로이스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아로이스는 놀랄만큼 착한 아이로 변했습니다. 페스탈로치의 눈물겹도록 정성어린 사랑 때문이었지요. 페스탈로치는 아무리 나쁜 아이라도 참다운 사랑을 가슴속에 심어주기만 하면 착한 아이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겨서 오늘날까지 위대한 사랑의 교육자로 존경받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생명을 사랑한 슈바이처 힘내 지금이야 그래 한방 날려버려 수업이 끝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두 소년이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엎치락 뒷치락 하며 싸우고 있었어요. 한 소년은 키가 크고 몸집도 좋았지만 다른 한 소년은 키도 작고 허약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둘은 싸움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싸움은 의외로 막상 막하였어요. 야 나보다 더 힘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코를 납작하게 해줄 테니까 키가 키가 큰 소년은 평소에 평소에 힘자랑을 하며 다니곤 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작고 약해 보이는 아이들을 놀리기 일수였지요. 그날도 그 키 큰 소년이 키 작은 친구를 불러세우고는 이렇게 놀렸습니다. 야 땅꼬마 너 나하고 힘겨루기가 하고 싶다며 너 같은 게 내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아무리 바보라도 다 안다고 그런데 감히 내게 도전을 해? 하지만 키 작은 소년도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아는 일이랬어. 너무 큰 소리 치지마. 조그만 녀석이 꽤 꺼분해. 어디 한번 해볼 테냐. 이렇게 해서 둘은 힘겨루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소년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도 지지 않으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내고 있었지요. 어느 쪽이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밀고 당기는 시합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키 작은 소년이 갑자기 머리를 숙이더니 키 큰 소년의 가슴에 퍽 소리가 날 정도로 쳐박았습니다. 키 큰 소년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얼떨결에 손에 힘을 빼고 말았어요. 옆에서 응원하던 친구들이 일제히 키 작은 소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키 작은 소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키 큰 소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키 큰 소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그러자 키 작은 소년은 얼른 키 큰 소년을 올라타고는 가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어떠냐? 내 주먹 맛이 오늘 싸움은 내가 이긴 거지? 밑에 깔린 소년은 몹시 화가 났지만 이미 깨끗이 지고 말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그래 네가 이겼어. 키 큰 소년은 마지못해 볼멘소리로 싸움에서 졌음을 인정했습니다. 야 이겼다 슈바이처가 이겼어. 구경하던 친구들이 모두들 자기 일인양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키 작은 소년의 이름이 바로 슈바이처였어요. 친구들은 슈바이처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답니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슈바이처는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자신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몸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일어서던 키 큰 소년이 슈바이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싸움에서 네가 이기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네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이야. 슈바이처는 그 말이 아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힘겨루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힘겨루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슈바이처가 되묻자 키 큰 소년은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맛있는 고기 수프를 먹을 수 있잖아. 아마 너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을걸? 이 말을 들은 슈바이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슈바이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슈바이처의 가족은 목사관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키 큰 소년의 말대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었어요. 힘겨루기에서 이겼다는 기쁨도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니? 슈바이처 어디 아프니? 다치기라도 한 거야? 갑자기 슈바이처의 얼굴빛이 나빠지자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슈바이처는 싸움에서 진 소년보다도 더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마 너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을걸? 집에 돌아와서도 이 말이 슈바이처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배불리 먹을 때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친구가 있다니. 슈바이처는 그동안 혼자만 배불리 먹으며 살았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생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슈바이처야 저녁 먹으려 우렴 어머니가 주방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별로 저녁을 먹고 싶지는 않았지만 슈바이처는 가족이 모여있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식탁에는 고기 수프가 올라와 있었어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은 고기 수프를 먹을 수 있잖아. 아까 낮에 힘겨루기를 했던 친구의 말이 생각나 슈바이처는 도저히 고기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슈바이처야 어서 먹으렴 수프가 다 식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가 슈바이처를 재촉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수프를 먹는 대신 공손히 물었어요. 엄마 전 오늘 배 안 고파요. 먼저 가서 자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어머니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어디가 아픈 것 같지는 않았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거락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날 침대에 누워 굳게 결심했답니다. 앞으로 다른 애들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어떤 일이든 하지 않을 거야.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였어요. 슈바이처야 어서 나와보렴. 어머니가 슈바이처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엄마? 슈바이처는 얼른 대답을 하며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외투 하나를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슈바이처야 이게 뭔 줄 아니? 어서 입어보렴. 아버지가 입던 헌 외투를 고쳐온 거야. 내게 주려고 말이야. 잘 맞는지 모르겠네. 당연히 기뻐서 펄쩍 뛸 줄 알았던 슈바이처가 어찌된 일인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는 그저 마지못해 입어보았다가 얼른 벗어놓았습니다. 잘 맞는 것 같네요. 건성으로 말하고는 외투를 챙기지도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고맙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모두 외투 같은 것 없이 학교를 다니는데 슈바이처 혼자만 입기가 미안했던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슈바이처는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춥지 않으니까 학교에 그냥 갈래요. 이렇게 말하고는 잽싸게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분명 밖은 추운 날씨였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슈바이처의 옷차림은 별로 따뜻해 보이지도 않았답니다. 다른 친구들은 모두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나 혼자만 따뜻하게 입고 다닐 수는 없어. 슈바이처는 한 번 마음먹으면 그대로 행동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소년 슈바이처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여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또다시 의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치료해 주는데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쳤답니다. 1952년에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은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짓는 데 사용했지요.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을 온몸으로 실천한 훌륭한 성자였답니다. 오늘의 동화 농민의 편 오장춘 오장춘은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농학자로 가난한 농민들 편에선 훌륭한 농사꾼 이었습니다. 그는 농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신념을 갖고 오로지 농학자의 길을 걸으며 우리나라 농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장춘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장춘 내 집안은 가정형편이 몹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장춘이 4살 나던 4살 나던 해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장춘은 어머니와 떨어져 도쿄의 한 고아원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지요. 오장춘이 고아원에서 지낼 때의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에 함께 있던 일본 아이들이 오장춘에게 일본 땅에 발도대지 말라며 매일 윽박 질렀습니다. 조선놈은 너희 나라로 가란 말이야. 왜 우리 땅을 네놈이 밟는 거야. 오장춘은 아이들한테 이리저리 때밀리며 곤욕을 치렀습니다. 너희 엄마는 가짜구나. 가짜 엄마니까 널 고아원에 보냈지. 죽지도 않았는데 왜 널 이곳으로 보냈겠어? 오장춘과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일본 아이들은 떼를 지어 오장춘을 몰아세웠습니다. 오장춘은 엄마와 떨어져 있는 고아원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오장춘이 고아원에서 생활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머니가 오장춘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번 돈으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를 만난 오장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 볼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지요. 그런데 오장춘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 또 화근이 되었습니다. 조선놈이 우리 땅을 밟는 것도 화가 나는데 공부까지 1등이라고? 일본 아이들은 오장춘을 불러내어 사정 보지 않고 마구 때렸습니다. 매를 흠신 두들겨 맞은 오장춘은 아이들이 돌아간 뒤 간신히 몸을 일으키다가 땅에 납작 붙어있는 민들레 한 송이를 보았어요. 민들레는 사람들에게 밟힌 듯 꽃잎이 떨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싱싱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누군가에게 짓밟혔구나. 꽃잎이 떨어진 걸 보니 흐르는 코피를 닦으며 오장춘은 민들레 앞에서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저 민들레처럼 이겨내고 말 거야. 아무리 짓밟혀도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어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거야. 그때의 다짐으로 오장춘은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뒤 오장춘은 일본에 내놓으라 하는 수재들만 모이는 도쿄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오장춘은 곧바로 일본 농림성 시험장 직원이 되어 연구생활을 했어요. 광복이 되자 오장춘은 조국으로 돌아와 한국 농업과학연구소 소장이 되어 무배추 등의 종자 개량 연구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 우리나라 농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훗날 더 나은 농촌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지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농학자 오장춘 박사는 민들레처럼 꿋꿋이 살아왔답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서러움도 이겨내고 오로지 한길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다른 길은 넘보지 않고 평생 한길만을 우직하게 걷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강한 의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민들레처럼 강한 의지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동화 신라의 경순왕 경혜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한신하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늘 났습니다. 후백제 군대가 서라벌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려의 도움을 정해야 겠다. 경혜왕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군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왕건이 말했어요. 곧 일만대군을 보내주겠노라. 사신은 경혜왕에게 왕건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 하늘이 아직 신라를 버리지 않았구나. 경혜왕은 기뻐하며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기분 좋다. 오늘은 술맛이 좋구나. 이때 후백제 군대는 서라벌의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경혜왕은 점점 취해 갔어요. 잔치가 한창일 때 후백제 군대가 포석정에 들이닥쳤습니다. 포석정은 손쉽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뒷틀로 달아났습니다. 신하들은 대부분 붙잡혔어요. 견원은 눈을 불아렸습니다. 우리가 오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여 잘못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신하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견원은 벌벌 떨고 있는 신하들을 꾸짖었습니다. 한심하구나. 너희들은 한나라의 신하도 아니다. 병사들은 들으라. 닥치는 데도 재물을 빼앗아라. 왕과 왕비를 사로잡으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호백제 병사들은 사람들을 마구 죽이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왕과 왕비를 찾아 다녔지요. 마침내 경혜왕과 왕비가 붙잡혀 왔습니다. 견원은 왕과 왕비를 꼬러앉히고 자신의 잔에 술을 따르게 했어요. 견원은 술잔을 받아들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 한나라의 왕이라 할 수 있느냐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의 부끄러움을 감춰라. 견원은 경혜왕에게 칼을 던져 주었습니다. 경혜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견원은 경혜왕의 친척 동생인 김보를 불렀습니다. 내게 신라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신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라. 견원이 내세운 김보가 바로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입니다. 경순왕은 경혜왕의 장례를 치른 뒤 신하들과 함께 밤낮으로 통곡했습니다. 그 후로 3년이 흘렀어요. 왕건의 고려군이 견원의 후백제군을 흙에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순왕은 후백제를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왕건을 신라로 초대했습니다. 왕건은 기병들을 앞세우고 서라벌에 도착했어요. 경순왕과 신하들은 도성바까지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먼 곳까지 찾아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지요. 전년의 도읍에 불러주시니 아무쪼록 신라를 후백제로부터 잘 지켜주십시오. 경순왕은 잔치를 베풀며 왕건과 해가 저물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왕건은 신라에 수십일 동안 머물면서 신라의 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신라 백성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지요. 지난번 견원이 왔을 때는 호랑이처럼 무서웠는데 왕건과 고려병사들은 마치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 왕건과 고려병사들이 우리를 후백제로부터 지켜줄 거야. 왕건이 고려로 떠날 때 경순왕이 선물을 내놓았습니다. 진평왕의 옥대였어요.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다니요. 이것은 신라의 삼대보물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왕건도 고려로 돌아가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순왕에게는 비단저고리 말과 말안장을 보내왔고 신하들에게도 한 가지씩 선물을 보내왔어요. 왕과 신하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얼마 뒤 경순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나라에 운이 다하여 사방이 모두 남의 땅이 되었소. 또한 견원이 언제 서라벌을 짓밟을지 모르는 일이오. 그래서 왕건에게 항복했으면 하는데. 태자가 나섰습니다.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습니다. 어찌 천년을 이어온 나라를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경순왕은 뜻을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피 흘리는 것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의 뜻을 전했습니다. 태자는 슬피 울며 개골산으로 들어갔어요. 죄인이 어찌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겠는가. 태자는 삼배옷을 입고 풀뿌리를 먹으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자를 마의 태자라고 불렀어요. 마의는 삼배옷을 말합니다. 경순왕이 신하들과 고려에 항복하러 가는 길 그 길에는 수레와 말이 삼십리 넘게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몰려나와 눈물을 흘렸지요. 왕건은 도성 밖으로 나가 경순왕을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왕건은 서랍어를 경주로 고쳐 부르고 그 땅을 경순왕에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992년을 이어오던 신라는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거지 부부와 아기 이야기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 효도를 행하는 마음이지요? 부모가 잘못은 했지만 자식은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모두 용서해줍니다. 결국 효를 통해서 장님이 되었던 장님 부부가 눈도 뜨게 되고 감은장 아기의 보살핌을 받으며 행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신분에서 높은 신분이 되는 것과 실명한 부모님을 찾기 위해 잔치를 열어준다는 내용이 심청이의 내용과 많이 비슷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를 생각해보면서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пох